최근 완성차 시장의 화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차입니다. 부품사들도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.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과 제동기술 개발에 연달아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정세미 기자입니다. 좁은 주차장에서 반대편의 차량을 만난 상황. 전진할 때 주행 경로를 기억한 차량이 후진할 때 이를 역산해 자동으로 조향합니다. 이는 현대모비스가 선보인 후방 자율주행 기술로 좁은 주차장과 막다른 길 등 후진이 어려운 곳에서 사용됩니다. 현대모비스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건 제동기술입니다. 첨단 자율주행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차를 충돌 전 멈추는 기능입니다. 그 결과 신개념 안전제동장치 리던던시 브레이크 개발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. 여분의 라는 뜻을 가진 리던던시는 브레이크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스스로 작동하는 비상 제동장치입니다. 두 개의 전자식 제동장치와 제어장치,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구성됩니다. 레벨 4 이상의 높은 자동화 단계에 해당하며 대부분 도로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며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. 이외에도 테슬라와 구글, 포드 등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차 시대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. 현대모비스는 리던던시 제동기능처럼 기존에 없던 자율주행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다가오는 미래차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.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.